안녕하세요. 이번에 면접 보고 김수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곤순주입니다. 오늘 또 학교에서 면접을 봤는데 선생님, 교수님들과 학교생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장학도 많이 지내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를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.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많이 자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리 와서 분위기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장난도 많이 치시고 면접 보는 도중에도 형들, 형 누나들 형 누나들 오셔서 연습하려는 거 보고 그런 걸 좀 받았고 약간 좋습니다. 이게 1분정도? 5분정도? 6분정도? 감사합니다.